서촌 금천교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상인 조옥선 씨. 5년째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조 씨는 동네가 뜨자 기존의 소박이들이 자리를 뜨는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자입니다. 서촌이 명소로 뜨면서 인근의 이곳 금천교시장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졌습니다. 특히 2012년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대적인 지원이 이뤄졌고 오래된 시장이었던 이곳은 먹자골목으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지원이 정작 본인들에겐 이곳을 떠나야 하는 단초가 됐다고 조 씨는 주장합니다. 바로 옆 가게에서 40년간 쌀집을 운영한 임차상인 최한진 씨도 인근에서 19년 동안 재가점을 온 가족이 함께 운영해온 임차상인 주세경 씨도 조 씨와 같은 처지. 이들은 시장 활성화 사업이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이 됐다고 토로합니다. 이 같은 부작용은 전통시장 안에 있는 상가를 재건축하는 시장 정비 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시장 정비 사업으로 재건축을 할 때는 층소와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계획상 각종 특례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강구덕 의원에 따르면 각종 특례가 주어진 시장 정비 사업 완료 후 기존 상인들이 다시 입점하는 비율은 평균 6% 정도. 심지어 기존 상인이 단 한 명도 다시 입점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재정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시장을 읽은 기존 상인들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TBS 문기혁입니다.